이전 강좌에서 모양그리기 툴로 오브젝트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보드에서 Tilder라고 불리는 물결을 사용하여 선그리기 툴과 모양그리기 툴로 형태를 그릴 수 있는 재미있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를 클릭하고 홀드한 후 테어로프 막대를 터치하여 툴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이번에는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홀드한 후 테어로프 막대를 터치하여 툴 패널로부터 분리합니다. 툴 하단에서 fill color 아이콘을 클릭하고 non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fill 색상을 제거합니다. stroke color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x를 눌러 stroke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옵니다. swatches 패널에서 조금 어두운 색상을 선택합니다. stroke 패널에서 웨이트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 0.25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먼저 선그리기 툴들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 왼쪽에 tilder라고 불리는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의 움직임과 속도에 맞춰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크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홀드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위 또는 아래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모양의 곡선을 만들고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모양을 그립니다. 스퍼럴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모양을 그립니다. rectangular grid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모양을 그립니다. polar grid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모양을 그립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두번째 아트보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모양 그리기 툴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rectangle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모양을 그립니다. rounded rectangle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홀드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위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모양의 둥근 코너를 만들고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모양을 그립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모양을 그립니다. 폴리건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모양을 그립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홀드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위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모양의 다각형을 만들고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모양을 그립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홀드한 상태에서 오각형이 될 때까지 키보드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른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모양을 그립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홀드한 상태에서 삼각형이 될 때까지 키보드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른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모양을 그립니다. 스타 툴을 선택합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모양을 그립니다. 아트보드에 클릭하고 홀드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위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별의 포인트를 추가한 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안으로 드래그하여 내부 포인트와 외부 포인트의 거리를 짧게 만들고 마우스를 홀드합니다. 키보드에서 물결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모양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단색으로 그려진 모양의 색상을 바꿔 변화를 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 그림 중 하나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덩어리로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밝은 색상을 선택합니다.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일부만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덜 밝은 색상을 선택합니다.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일부만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어두운 색상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일부만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가장 어두운 색상을 선택합니다. 다른 선 그림 중 하나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덩어리로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원하는 어두운 색상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일부만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밝은 색상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일부만 선택한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가장 밝은 색상을 선택합니다. 다른 선 그림 중 하나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덩어리로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Swap Fill & Stroke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X를 눌러 Stroke 칼라를 Fill 칼라로 교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Fill 색상을 적용하면 섬세한 라인아트 형태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선 그림 중 하나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덩어리로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Fill 칼라 아이콘을 클릭한 후 Swatch's 패널에서 밝은 색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Stroke 칼라 아이콘을 클릭한 후 Swatch's 패널에서 어두운 색을 선택합니다. Fill 색상과 Stroke 색상을 모두 적용하면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틸더 키로 그림을 그릴 때는 Fill 색상은 제거하고 Stroke 색상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선의 굵기가 얇을수록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틸더 키를 누른 상태로 선 그리기 툴과 모양 그리기 툴로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틸더 키를 누른 상태로 선 그리기 툴이나 모양 그리기 툴로 그리면 마우스의 움직임과 속도를 따라 그릴 때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마술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아트 형태 자체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배경색 위에 그리면 색상의 대조를 이루며 그래픽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틸더 키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